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키마 플랜이라는 컨텐츠 과학기술과 경제법학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키마 플랜은 국어 영역에서 독서 파트에 대한 교재입니다.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독서 영역이라고 하면 소위 독해력, 사고력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이 시험장에서 주어지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독해력으로 깨부수고 장악을 하고 이걸 뚫어낼 수 있다.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수능 국어의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독서라는 것은 사실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평가원이 이 독서 지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문제 포인트를 잡는가. 이걸 이제 학습하는 것이 수능 독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도 이후 독서론이라든지 우리 그리트 독서 이런 수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독서의 어떤 수업의 방향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글입니다. 어쩌거나 수능 독서 지문이라는 것도 한편에 글이다 보니 이 내용에 담겨있는 그 글 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를 해보면 초등학생이 정말 하늘이 내리는 어떤 독해력을 타고났어. 우리 무슨 고전소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난 지 50일 만에 무슨 언어를 통달하고 이런 거. 그래서 무슨 50일 만에 진짜 이 독해력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에 어떤 통달한 고전소설의 영웅이 딱 태어났다. 그래서 얘가 어떤 글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내용의 연결 이런 측면에서는 완벽한 독해력을 타고났다라고 해서 어떤 지금 수능 독서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내용을 내용 쪽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물음표라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글의 어떤 그런 내용 어떤 그런 논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흐름은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글에는 소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최소한의 배경 지식 스키마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정의는 배경 지식인데 꼭 배경 지식은 아니야. 쉽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이게 단순히 독해력만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글이 잘 읽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이 된 것이 이 스키마 플랜입니다. 수능 독서에서. 그래서 다 한번 넘겨보죠. 그래서 이 스키마 플랜. 말 그대로 이 스키마에 대한 플랜. 어떤 계획. 작전을 한번 짜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스키마가 뭐냐. 이게 좀 이제 쉬운 어휘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이제 스키마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스키마.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 지식의 추상적 구조다. 2번.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 아 이거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때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3번.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환경을 조작하는 감각적 행동적 인지적 지식과 기술을 통틀어 이루는 말. 대체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공통된 부분들이 어떤 지식, 구조, 조직화, 틀. 이런 말들로 많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고 국어, 수능 국어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독서 영역을 풀 때 딱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평소에 되게 뭔가 관심 있던 어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이야. 유튜브에서 잠깐 뭘 봤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이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뭘 했었는데 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되게 뭔가 관심 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딱 독서 질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50일 만에 언어를 통달한 친구들이 그런 어떤 독해력만으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나에게 친숙한 내용이다 보니 그냥 글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쑥쑥 그냥 머릿속에 박히는 거지. 이거 그런 거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스키마라는 게 말은 이제 어렵게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수능 독서에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가장 최소한의 스키마.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좀 더 수능 국어에 맞게 우리 스키마 플랜이 가장 어떤 의도한 바를 좀 여러분들 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수험생 수준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딱 이겁니다. 참 이 수능 국어 영역이라는 파트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독서 영역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이게 원래 잘 되던 친구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참 이 뭔가 수능 독서 영역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이거를 막 이것저것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해력, 사고력, 글을 읽는 방법, 문제 포인트를 잡는 방법 막 이런 걸 해도 정말 뭐랄까 또 그게 잘 먹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벽에 딱 가로막힌 것처럼 정말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 향상되는 속도 실력이 늘어가는 속도를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뭐 차근차근 은근히 이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훅 쳐 올리고 싶은데 이게 또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를 이제 가로막는 어떤 가장 근저에 또 이 스키마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글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제 국어 특히 독서 영역 해보면 정말 그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아 이거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글을 읽는 훈련 자체가 잘 안 돼 있다. 내가 뭐 아는 게 없다.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 그치 이거 막 이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문과라서요. 이과라서요. 그치? 우리 독서는 수능 독서는 영역별로 딱 쪼개져 있어요. 인문사회 제재, 과학기술, 아 그러니까 인문예술, 그 다음에 경제법 사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딱 세 개 영역이 정확하게 영역이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문과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인문예술이나 뭐 경제법,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거 선택과 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리할 수 있거든. 반대로 이과학생들은 과학기술도 이런 거 너무 친숙하고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주 친숙한데 또 이 반대로 그치? 문과학생들은 과학기술이 힘들고 이과학생들은 또 경제법이 힘들고 그치? 이거 이런 게 어떤 서로의 어떤 약점과 장점이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서.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무튼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죠. 평가원이니까. 소위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들이 평가하려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들이 그냥 야 나 이런 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기본 베이스와 전제가 깔려있는 거. 학교에서 뭘 배웠니.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아서 고3까지 와서 대학으로 가고 싶으면 네가 야 이런 거는 공부하고 왔어야지. 이게 수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독서 영역에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능 독서를 할 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글을 잘 읽을 수 있고 글을 뚫을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네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어떤 스키마 배경 지식이나 어떤 틀을 아까 우리 스키마 여러 표현들이 나왔었죠. 지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조화 되어 있다면 이런 지문들을 받아들이는 속도라든가 어떤 이해도라든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스키마 플랜의 목적은 그래서 너를 자 우리 스키마 플랜은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과학기술과 경제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인데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네가 스키마 플랜만 공부하면 야 있잖아 너를 자 과학자로 만들어줄게. 그치? 너를 야 경제의 전문가 막 법학자로 만들어줄게. 야 너 거의 뭐 네가 로스쿨 수준이 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치? 그거는 네가 대학에 가서 진짜 어떤 뭐 흥미가 생기고 그럼 좀 더 깊이 파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딱 요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능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준에서 평가원이 일반적인 고3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이건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어떤 내용에서 모두 설명을 해주거나 주석을 달아주지 않고 이 정도는 네가 기본적으로 공부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요구하는 그 정도의 어떤 이 스키마를 다시 스키마 이거 그 정도의 어떤 사고의 틀 어떤 그런 최소한의 지식의 구조를 만들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이 누적이 되어서 또 다양한 분야에 또 관심을 갖고 그치? 훈련을 또 꾸준히 해서 잘 되어 있다. 그럼 뭐 사실은 이 스키마 플랜이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아 내가 좀 이거 읽어보면 좀 학생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이런 표현을 면할 수 있지만 아 내가 좀 무식한 것 같아. 뭐 무식하신 아이더라도 또 이제 수능 국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 좀만 더 달하면 글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스터를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아까 딱 그 느낌 어디서 한번 봤던 건데 어 이거 조금만 이게 배경이 깔려 있으면 그치 이거 아 내가 문과 이과라서 좀 아 나는 요 제재만 보면은 그냥 뭐 독해력이고 나발이고 그냥 문과학생들 어떻게 과학기술만 나오면 그냥 아 막 그런 표현을 쓰던데 뇌절 온다. 그치? 이 과학생들 경제법만 보면 막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아 막 어쩌라고 막 이런 거 그런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치? 요거 그치? 근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좀 깔아서 여러분들 그리는 속도를 좀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치? 어 이거 어 그 수준 어? 다시 뭐라고? 전문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치? 하지만 네가 이 평가원이 수능시험을 출제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고 왔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수능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자격 그거를 그거를 퀄러파이 할 수 있게 단기간에 할 수 있게 그치?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행 교과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으면 수능 국어를 보는 데는 독서 영역을 보는 데는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는 어 이 토대가 닦여 있어야 글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어 거기에 독해력만 좀 더 해지면 소위 말하는 수능 국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만 더 해지면 뭐 거의 수능 국어는 그냥 쌉가는 독서 영역은 딱 그 정도를 기획했어요. 사실 어 저희도 이 교재를 만들 때 진짜 항상 그렇습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막 야 이왕 하는 거 이거 조금만 더 찾아가지고 외는 것도 좀 더 넣고 뭐 경제에서 야 이런 것도 좀만 더 전문적으로 추가하고 그러면 너무 교재도 있어 보이고 좋은데 진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과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정말 이 수능 어떤 국어의 독서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만 딱 압축적으로 이 사람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내실 수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어 이렇게 두 개로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있고 각 교재는 어 이 개념의 개념 편과 그 다음에 어 엔제 엔제는 막 모의고사 형태의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서 나오는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또 체계적이고 어 효율적인 구성이다.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어 이 경제법을 학습하고 나시면 그 전보다 훨씬 어떤 시간 단축 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독해력과 별개로 어떤 이 스키마의 힘으로 지문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은 어 이제 우리 김상훈 국어의 이제 모토입니다. Your Potential Our Passion 이거 여러분들 어떤 잠재력과 어떤 저희의 어떤 패션이 만나가지고 요거는 그 미소입니다. 미소 웃고 있는 거 수능 날이 여러분들의 어떤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수능 김상훈 국어의 모토인데 이 스키마 플랜이 진짜 딱 이 모토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 나는 문과에서 속도가 어쩌고 그치? 네 맞아 현재는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인데 내가 뭐 특정 부분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포텐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는 독학이 완전히 가능하도록 이 페이지에 가시면 또 소개 페이지에 그 샘플 교재나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 읽기 편하게 어 말투도 이렇게 막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이건 이랬어 이건 이런 거거든 중간에 뭐 약간 TMI 같은 깨알 같은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독학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강의가 이 교재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합니다. 그러면 너무 내용이 좀 길어지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강의는 이제 강의는 이제 가장 좀 주요한 파트들 지금까지 특히 평가원이 좋아했던 그런요 주요 파트들을 가지고 어 저랑 좀 같이 이제 몇 군데를 학습해 본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 가이드를 약간 만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학습하면 되겠구나 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요. 스키마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능 국어의 기본을 또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소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약점이라는 부분들 생길 수 있거든. 수능 독서에서 나는 다 되는데 이 영역 이 제재들 과학기술만 보면 막 뇌전 온다. 경제법화 이런 어떤 약점 체크의 용도로도 겨울방학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겨울방학에 아예 그냥 기본기를 쌓아가시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제 1학기 3월 4월 교육청 6월 모의평가까지 봤더니 아 이거 특정 제재 요일만 잡으면 될 것 같다. 그때 이런 제재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약점 체크 용도로도 편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 국어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와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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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